스카드 다 1번 아니면 옆으로 쓸까? 일자로 써야 돼. 1번 써. 그것도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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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나 해줄게요. 됐어. 접지도 1번. 접지 1번. 사진 찍어놓고. 3번. 150. 220. 110. 110. 110. 110. 110. 110. NRT라고 써야 돼. N3. N. R. R. 접지도 N으로 써야 돼. 노인으로 써야 돼. 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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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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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쩍은 19고 식구 여기 가운데 끈 시킬 같은데요 뭐 가려고 싶고 왜 나머지 또 언제 세트로 가빵은 그것을 복수할 때 트라우스 금지 뭐 하고 나보고 너무 섭취 플랜스도 나한테 다 했고 너무 같다 이겐 390. 394. 220. 229. 228. 상임아, 렌상. R, S, T, N, T. R, S, 렌상. 지금 이제 1,000. 다 헷갈래요 아직 옛날 걸로 해야지 안 헷갈래요 머리가 이만 아까 보면 다 헷갈래요 정상 정상이에요? 이게 역상입니다 아레스틱 아레스틱